오늘 할 게임 피기 rb 이벤트 입니다 가보도록 하죠 다시 깨보도 일단은 연습을 충분히 해보고 왔어요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만큼 말이죠 자 일단은 이게 스토리는 로켓 일단 이게 해줘야 되요 그래서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번째 4 일단 숫자 먼저 해줄게요 3개의 선택지가 있는데 뭘 해도 상관 없지만 그냥 가까이 있는거 할게요 이런 와이어 같은 것도 들고 가시는게 추천합니다 48 그 다음에 여기 있어요 48X4 와이어 주셨다면 여기 끊어진거 이어주시고 48X4 48X4 와이어 48 4844 네요 네 알려줄게요 위에 검은색이 있는데 그거는 순서구요 그래서 4844 블루 한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 요거 컴퓨터 같은거에 숫자 색깔이 있죠 저거를 잘 활용해 주셔야 되요 블루라 일단 땡노 아 여기 아이잖아 땡노 초 초 노초 땡 초 노 초 초 여기 보였습니다 녹색 초 노 초 초 초 노 초 초 커플 커플 아까 어디다 썼지 여기 있죠 그래서 이거 빨리 해줍시다 문 열고 바로 가져가고 커플 와이어 요거는 로켓에다가 해주고 그냥 와이어는 여기 끊어진 곳을 이어주는데 사용을 합니다 나머지 하나 와이어 하나 찾으면 되는데 와이어 하나가 와이어 하나 찾아야겠네 와이어 하나 찾아야겠네 두 개까지는 했고 아니 아니 이건 에버지 딴 애는 되고 왜 남아놨네 아 와이어 와이어 봤어요 오히려 좋아 자 이거를 아 나 진짜 인코스가 안되네 이게 뭐 그래도 괜찮아요 어차피 이겼어 버그만 아니면 이겨요 확실히 버그가 마지막에 있거든요 그런거 당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볼께요 여기에 하나 회끝 아까 저거 열었고 이거 열었니? 안 열었지 이렇게 오른쪽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세개 와이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어주시면 완성 한판당 한사람밖에 안 돼가지고 아이 뭐야 이거는 아니 이건 스폰키리지 에버지 이건 일단은 드라이버 하나 액득했네요 일단 요거 드라이브로 갖다가 몇 개를 고쳐야 되거든요 요렇게 되어있는걸 돌려주세요 일단 하나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있거든요 둘 뒤에서 쫓아오니까 빠르게 이렇게 세개 해주시면 이제 배터리 찾아주세요 근데 이거 한... 한 번씩 봤는데 배터리 같은 건 없었는데 그럼 배터리가 몰려있을 위치는 바로 여기거든요 여기 하나 페이커 하나 있지 일단 왼쪽 오른쪽으로 모빙 치신 다음에 배터리 하나가 어디다 썼지 저기 저기 저기다가 하나 배터리 하나는 모르겠는데 여기 있었구나 일단 이 코스 이렇게 들어와 주시면 다시 나가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해주시면 비밀번호 사는 엑스다 메모해주시는 것도 좋은데 하도 저는 메모를 자주 해서 캠핑하지마 땡땡땡 엑스 땡땡땡 엑스 땡땡땡 엑스 땡땡땡 엑스 다음에 여기에 첫번째 엑스 엑스 땡땡 엑스 그 다음에 여기 엑스 샵 땡 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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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 땡 엑스 여기 마지막 엑스샵 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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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여기서는 괜찮아요 엑스샵 엑스샵 엑스 초반에는 3개의 루트를 가져서 3개의 와이어를 가져와야 되는데 일단 컴퓨터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있는 화면의 색깔을 맞추고 키 획득하신 다음에 와이어 하나 그 다음에 두번째는 일반 와이어를 3개 모아서 끊어진 곳에다가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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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되고 그러면은 색깔키를 획득하실 수 있는데 그걸로 금고도 열어주고 그 다음에 와이어 획득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할까 각 맵마다 이제 비밀보나 인데컬로 합쳐서 와이어 획득하고 그 다음에 로켓 올라간 다음에 메터리 2개 끼워 스크러 아니 드라이버로 3개 고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숨겨져 있는 코드 획득하신 다음에 입력하시면 이제 배치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피기 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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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벤트 해봤구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마트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바이바이